네 반갑습니다 보컬 빌런스 보컬 강좌 오늘은 워밍업 목풀기에 대한 강좌를 준비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목풀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노래를 부르기 전 혹은 이제 오늘 일어나서 뭔가 소리를 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이제 목을 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밍업 어 자 한번 알아볼게요 1번 우리 몸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해 봅시다 워밍업 인데요 목풀기 어 간 쉽게 얘기해서 소리를 낼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의 기관들을 사용하죠 성대 호흡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근육의 작용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 근육들이 원활하게 운동을 해주려면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성대랑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몸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운동하기 전에 가볍게 막 이렇게 막 풀죠 막 이렇게 풀고 이렇게 뜀박질도 좀 하고 이렇게 푼 다음에 천천히 이제 운동에 들어가야 부상을 안 당하듯이 뭐 부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노래하거나 발성을 하기 전에 충분히 목을 풀어주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요 1번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나올까요 어 아주 간혹 굉장히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래를 오래 하셨던 분들 아니면 혹은 일반 분들 중에서도 가끔 아주 조금 아주 적게 아침에도 목소리가 잘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성대가 굉장히 건강하고 습관이 좋고 성대가 얇은 편이고 이런 이런 분들은 아침에도 목소리가 좀 잘 나오는 편이시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아침부터는 바로 막 고음을 낸다거나 할 때 잘 안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아침에 목소리가 잘 안나오는 이유 중에 이제 크게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위산 역류 입니다 위산 역류 라는건 이제 우리가 밤에 야식 이라던지 술 뭐 담배 그 다음에 탄산 뭐 등등등등 여러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위산 역류가 됩니다 위산 역류가 되면 밤에 이제 위산이 거꾸로 역류를 해서 성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대 영향이 미치게 되면 성대에 염증이 생기고 그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 아침에 목이 부은 느낌이 나요 이물감 가래가 끼는 듯한 느낌이 나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잘 평소처럼 평소 같지 않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구요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래서 전날 너무 과식이나 야식이나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날 사용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날 굉장히 성대를 많이 사용을 했고 물이 되는 소리를 많이 냈으면 이제 그날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떤 후유증 같은 느낌이죠 전날에 사용을 많이 한 것에 대한 후유증 같은 느낌으로 조금 성대가 부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잠을 잤을 때 예를 들어 너무 건조한 환경이라든지 입을 벌리고 자서 계속 입으로 숨을 쉬면서 성대가 그동안 건조해졌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 있죠 또 너무 피곤하게 잠을 자서 잠을 잤긴 잤는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몸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안 풀린 듯한 찌뿌둥한 느낌이 들 때 목소리에도 영향이 바로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해지면 바로 목소리에 영향이 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아침에 이제 목소리가 잘 안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우리 몸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100m 달리기 전력질주 하려고 하면 잘 안되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성대도 굉장히 예민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워밍업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어떤 식으로 목을 풀어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번 왜 매일매일 목소리 컨디션이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역시 이것도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매일매일 컨디션이 다른 거랑 비슷해요 피곤도와 발성의 어떤 내가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능력의 차이? 그런 것도 있고요 신체 리듬 이런 거랑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되게 어떤 날은 굉장히 쌩쌩하고 굉장히 막 컨디션이 좋고 눈이 막 초롱초롱한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고요 무엇을 먹었고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런 온도 습도 뭐 이런 거와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성대가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그날 그날 항상 이렇게 목소리 컨디션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워밍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또 발성에 대해 제대로 알아서 목소리를 잘 풀어줘서 항상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항상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몸을 풀어주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강좌 중에 보컬에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뭐 이런 강좌들을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관리에 대한 강좌 뭐 이런 것도 아마 제가 강좌를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자체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피가 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혈액순환이 돼서 성대가 이렇게 풀리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돌려면은 뭐 뻔하죠? 온수 샤워 같은 걸 해줘가지고 이제 증기를 마시는 것 자체도 성대에 도움이 많이 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이렇게 피를 돌게 해주는 좋은 작용을 하고요 스트레칭 운동하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과 같은 개념입니다 조깅 간단한 조깅에서 땀을 한번 이렇게 쫙 내주면은 굉장히 목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후드 마사지 후드 마사지도 저번 강좌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몸 전체를 쓰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랑 비슷하게 성대 주변 후드 주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목을 푸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밑에 근육들도 그렇고 성대 주변도 이렇게 네 이 안에 성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건드리면은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주시고 목 뒤쪽이나 이런 데 이렇게 쭉 어깨나 가슴이나 이런 데를 풀어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목소리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2번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말고 우리 몸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거 말고 목소리 자체 이 목소리 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있죠 네 입술떨기 허밍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허밍도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입술떨기도 참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들 목을 푸시죠 음 혓떨기도 있네요 혓떨기 네 여기도 적지 않았는데 혓떨기도 있고 입술떨기도 있고 이런 것들 어 이제 목을 푸는 데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강좌에서 소개해 드렸던 빗사운드라는 기법 이거는 이제 남동연 교수님께서 개발을 하신 그런 좋은 되게 굉장히 목 푸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면은 네 카페나 유튜브에 오시면은 빗사운드에 대한 강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성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법들이 부드러운 소리로 접근을 하는 건데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호흡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소리로 접근한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성대라는 애를 우리가 이미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성대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궁금하신 분들은 성대에 대한 강좌를 보시면 또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성대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성대가 이제 이렇게 말랑말랑한 점막 같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이제 근육 인대도 있지만 이런 굉장히 부드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뭐랄까요 고무 같은 느낌? 혹은 뭐 젤리 같은 느낌? 젤리는 좀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굉장히 어떤 말랑말랑한 그런 고체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개가 호흡에 의해 이렇게 떨리게 됩니다 성대가 성문이 가까워지고 호흡이 확 지나가면서 베르누이 효과라는 그 효과에 의해서 성대가 쫙쫙쫙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는 건데 박수랑 제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예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목을 푸는 단계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목을 풀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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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아! 이렇게 세게 소리를 내면서 목을 풀게 되면 박수를 강하게 치는 행위와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입술떨기를 만약에 가볍게 소리를 낸다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 예를 들어 아~~ 이렇게 막 소리를 내는 것보다 입술떨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드러운 소리들 있죠 그런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내가 강하게 이렇게 접촉시키는 느낌 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요? 쫀더, 쫀더, 소리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징을 하는 게 어떻게 이미징을 하냐면요. 호흡에 의해 소리가 난다 라고 이미징을 하면서 목을 많이 풀곤 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입술 떨기도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를 진하게 내서 이렇게 소리를 진하게 내서 바로 진한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일부러 성대를 조금 더 띈다는 느낌? 꽉 붙이지 않고 성대를 살짝 띄워주고 부드러운 소리를 낸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낼 수도 있거든요. 진하게 이렇게 내는 것보다 이렇게 부드러운 쪽으로 접근을 하는 소리들 이런 것들은 아침에 목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잘 나거든요. 어렵지 않게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저음을 낼 때에도 이렇게 진하게 성대를 붙여서 내기보다 목을 좀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좀 공명감 있는 부드러운 소리를 계속 유도를 해줘서 만약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아발송이라고 만약에 치면요. 아아아아 이렇게 소리를 탁 붙여서 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부드럽게 아아아아 음 아아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럽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제 아주 밑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저음부터 시작해서 저음부터 시작해서 고음 부드러운 소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입술 떨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허밍은 역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음 음 이라는 발음으로 많이 허밍을 하죠. 음 음 음 이렇게요. 근데 음 이라는 방법보다는 전통적인 성악 기법에서는 음 이라는 발음보다 입을 닫고 오 모양 오 모양을 만들어서 음 이런 식으로도 허밍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라는 단어보다는 오 라는 발음으로 해서 허밍을 연습하시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안에 공간을 더 넓혀서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음 하게 되면 이제 고음으로 중음에서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많이 좁아지거든요. 근데 오 라는 발음을 유지해서 소리를 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 라는 입 모양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비 사운드는 뭐 강자를 보시면 아시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그런 연습법입니다. 가성도 있습니다. 가성도 이제 고음에서 쓰는 가성 하 하 이런 어떤 고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가성도 있고요. 중음적이나 저음 쪽의 그런 느낌에서도 하 하 하 하 호 후 후 후 후 후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중음이나 애매한 음역돼서도 가성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드러운 소리로 접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목을 풀 수가 있고요. 목을 푸는 단계에 대해서 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를 먼저 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서 거기서 점점점 찐하고 힘있는 소리로 바뀌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은 후 후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성적인 느낌 허밍으로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 하 하 이렇게 가성적인 접근을 내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ogi 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붙여 나가는 힘을 조금씩 주면서 조금 더 진하게 접근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가성 같은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공간을 많이 느끼면서 부드럽고 공명을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접근 하다가 이렇게 계속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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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색을 내는 그런 접근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조금 크게 내니까 잘 안들리네요 어쨌든 그렇게 소리를 점점 더 음색을 만들어 가면서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에서 점차 점차 찐하고 힘있는 소리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다가는 이제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목을 풀다가 음 계속 이렇게 음 이렇게 소리를 내보고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이렇게 소리를 내다가 아 이제 조금 붙이는 소리를 내야겠다 싶을 때는 아 아 아 아 아 음 이렇게 좀 더 힘을 줘서 센 소리 큰 소리를 내려고 이렇게 조금 목 쪽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더 음색이는 소리를 이렇게 내곤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소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노래나 이런 데서 써야 할 소리들을 그 다음에 노래 같은 걸로 목을 푼다고 쳤을 때 가볍게 처리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죠 가벼운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음 제가 요즘에 제가 요즘에 좀 꽂힌 노래가 있는데요 성시경씨의 너의 모든 순간인데 이 노래가 별에서 온 그대 이제 ost인데 피아노 버전이 있어요 피아노 버전은 더 성시경씨가 부드럽게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목 풀기 좋더라고요 이 노래가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막 예를 들면 이윽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분이 노래 부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이렇게 좀 흥얼흥얼 되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었어 이렇게 음 이렇게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다가 이제 중음 쪽이 나옵니다 네가 숨 쉬면 타스한 바람이 불어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뭐냐면은 호흡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소리로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색을 내고 소리를 내고 뭔가 내가 어떤 소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낸다는 느낌보다는 어떤 이런 이렇게 호흡을 이용해서 소리를 낸다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요 호흡이 성대를 계속 떨게 해서 소리를 낸다 이렇게 꼭 이미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게 후렴 부분도 부드러운 음역대를 낼 수 있는 무난한 음역에 또 이 분께서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계셔서 계속 그런 부드러운 듯한 소리를 따라 하시면은 목을 푸는 데에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이거 틀어놓고 그냥 막 따라 불러요 막 이런 컴퓨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흥얼얼거리면서 가볍게 목을 푸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후렴들도 가성으로 처리를 하고 하다가 이제 슬슬 제대로 된 노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자기가 오늘 뭔가 좀 땡기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발성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소리를 더 내어가면서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호흡도 더 쓰고 성대도 더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만약에 우라는 발성 연습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연습에서 이제 목을 풀려고 내가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이렇게 좀 부드럽게 냈다면 우 우 우 우 우 이렇게 음색을 조금 더 내서 내보기도 하고 노래 제목 성시경씨의 너의 모든 순간 피아노버전 입니다 네 음원 사이트들이 있고요 이렇게 중음때를 또 역시 이렇게 가볍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좀 더 세게 내면서 점점점점 더 이렇게 풀어나가는 쪽으로 가는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잘 안되거나 삑사리가 나거나 뭔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소리를 크게 내니까 굉장히 불편하네 아무튼 혼잣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구요 목을 푸는 시간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시간은 짧게는 1, 20분 사정에 따라서 빨리 목을 풀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1, 20분 안에 빠르게 빠르게 소리를 계속 내면서 풀어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래도 추천을 드리는 거 여유가 있다면 1시간 정도는 여유를 두고 풀어주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빼박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또 가벼운 그 소리들을 자꾸 내고 가성을 이용한다든지 입술 떨기 허밍, 빗사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하냐면 이 소리들의 특징은 저음을 목표로 한 소리들은 아닙니다. 두껍고 강하고 어떤 무거운 소리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목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음이겠죠 고음의 그런 피치가 높은 소리, 얇은 소리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목이 많이 잠겼거나 아침 시간에는 그런 고음의 소리가 잘 안 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아침에 가성이 진짜 안 났었거든요. 너무너무 가성이 잘 안 났었는데 이제 좀 목 상태가 좋아지고 발성의 능력이 조금씩 향상이 되면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도 가성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술적인 코어 간지러움 그거는 제가 이 강좌 끝나고 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에 대해서 강좌 끝나고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얇은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음을 더 편하게 내기 위해서 계속 피치를 올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너무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화 되어 있다면 얘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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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반복을 해 주시면 이렇게 가성을 자꾸 건드리고 계속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고음 쪽에 가성을 계속 내주시면 목소리가 좀 피치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번 성대가 너무 벌어진 소리는 오히려 위험 이건 어떤 거냐면요 부드러운 소리를 접근하다가 너무 성대가 벌어지는 식으로 연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예시를 몇 가지 기억을 하는데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입술 떨기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그냥 무난하게 낸 소리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이제 부드럽게 나름대로 연습을 하실 때 하시다가 잘못 내시는 경우가 어떤 소리냐면 이런 건 조금 잘못된 식입니다 이런 거 이렇게 되는 소리 있죠 이런 느낌이 나는 이거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드러운 소리의 차이가 뭔지 들려드리면요 소리가 음 이런 부드러운 소리가 존재하는 거랑 음색은 있지만 그런 호흡이 빠지는 많이 그런 거친 소리가 섞여있는 것들 그런 거는 이제 성대가 너무 많이 벌어진 소리로 간주를 하거든요 역시 가성도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후 그런 가성을 보여드렸는데 후 후 후 이런 가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가성을 후 후 후 후 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사실 이거는 좀 많이 잘못된 접근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후 이런 가성이 아니라 성대를 살짝 붙이는 그런 느낌을 더해서 터트리는 듯한 느낌을 살짝 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잘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를 제대로 해주시고 이렇게 다시 확 벌어지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 접근이 되는 부분이라서 잘 구분을 하셔서 가성 연습을 하더라도 너무 성대가 많이 벌어져서 바람 소리가 많이 빠지는 그런 소리들은 조금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센 소리를 확 낸다거나 목 풀겠다 하시고 소리를 막 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정말 목이 안 좋습니다. 아침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는 천천히 천천히 목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기 자신의 소리를 잘 듣고 이해하도록 이거는 이제 소리를 본인의 귀로 듣고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아 텍스트가 좀 잘 보이는군요. 네 아 죄송합니다. 3번 자신의 소리를 자기 자신의 소리를 잘 듣고 이해하도록 뭔가 누군가가 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자기 스스로 소리를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너무 갈라지거나 너무 무리가 되거나 한 소리들을 좀 피하는 식으로 자기 소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소리를 내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다 하나를 추가 드리자면 너무 또 쪼여진 소리 제가 입술떨기에 잘못된 예시 중에 한 가지를 또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긴 스케일로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스케일로 또 연습 많이 하시죠. 저도 예전에 이런 걸로 많이 목을 풀었었는데 긴 스케일로 이제 목을 풀기 위해서 가볍게 입술떨기를 접근할 때 굉장히 좁게 내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이 안 풀리진 않지만 목을 굉장히 좁게 써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가 않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좁게 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안을 넓힌다고 생각하시고 호흡이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아까 강조드렸지만 또 강조를 드리자면 호흡에 의해 성대가 떨린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소리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거를 조금 더 다른 예시로 보여드리면 다시요. 이렇게 조여진 소리가 아니라 좀 더 공간을 좀 더 넓힌다고 생각하시고 호흡이 충분히 지나가면서 음색이 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음색을 좀 내주시고 가성이 되더라도 이렇게 좁은 가성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약간 더 넓은 듯한 느낌이 지금보다 더 넓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강좌를 하면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어요. 밥을 꼭 드셔야 돼요. 밥을. 목을 처음에 아침에 풀 때 밥을 안 먹고 소리를 내면서 목을 푸는 거랑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신 다음에 목을 푸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는 잘 모르지만 밥을 먹으면서 뭐 무언가 작용이 있겠죠. 따뜻한 예를 들어 음식을 먹으면 증기가 자연스럽게 성대로 들어가면서 뭔가 풀린다든지 이런 작용도 있을 것 같고 밥은 비록 식도로 넘어가지만 식도를 계속 건드리면서 옆에 기도도 조금 건드려지나 뭐 이런 상상도 했었고요. 어쨌든 에너지가 있잖아요. 일단 밥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체력적인 부분에 그 더 생기를 돌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게 굉장히 네. 네. 둘 다 공부했습니다.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을 푸실 때는 꼭 밥을 드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 질문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노래하기 전에 3시간 전에 밥 먹으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목풀기 전에 밥을 드시라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드시라는 게 아니라 밥을 드시고 이제 충분히 한 30분 정도 한 시간 정도 소화를 하신 다음에 부터 이제 슬슬 목을 풀어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준인데 저는 최소 최소 어떤 노래를 발성을 하고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할 때 최소 자기 일어나서 두 시간 후에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건 제 개인적인 그냥 견해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뭐 한 시간 예를 들어 두 시간 이내에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르게 되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 강좌 끝나자마자 바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풀기에 대한 부분 워밍업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런 입술떨기나 허밍, 빗사운드, 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밍은 아직 강좌가 없는데 입술떨기, 빗사운드, 가성 이런 것들은 강좌가 따로 또 있으니까 뭐 유튜브나 보컬밸런스, 네이버, 카페 같은 걸 오셔가지고 그런 강좌들을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을 푸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성대 질환을 예방하는 또 좋은 어떤 방법이기도 하고 좋은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목을 풀 때 좀 올바르게 좋은 소리로 천천히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소리를 내시면서 발성하시고 노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풀기에 대한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소리 좋은 소리 많이 내시고요. 또 노래도 열심히 하셔서 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강좌들 많이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